안녕하세요. 이델림의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정말 좀 오랜만에 그동안 소개시켜드렸던 황금 주소주들 주가 흐름이 방송인 이후에 어떻게 좀 흘러갔는지 리뷰를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그 종목의 등률을 특히 수익률 퍼포먼스가 좋았던 기업들을 좀 면미를 보게 된다면 엔터 쪽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2차전지 당연히 강했고요. 플러스 알파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섹터 전선, 전력 쪽에 대한 기업들 주가 흐름들이 좀 좋았습니다. 특히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있지만 실적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소비지의 기업들도 좀 강한 흐름들을 보였는데요. 이번 주와 그리고 다음 주까지 계속적으로 주간 수익률도 좀 보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종목 리뷰를 드렸던 네 번째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 들어갔던 종목들 중에서도 상위에 포진되어 있는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새롭게 뉴페이스로 올라온 기업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탑3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달 방송 첫 시작하고 나서 첫 달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세 개의 기업 모두 주가가 100% 가까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방송을 이후에 주가가 듬락폭도 분명히 있었고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주가가 220% 정도 상승을 했는데 그 외에 2차 전지 섹터에 있는 기업들 모두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물론 소재 쪽에서 실적이 도드라게 보여주고 있던 양극재 기업들 강했던 것 같습니다. LNF도 있었던 것 같고요. 플러스 알파로 리튬 관련된 이런 기업들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좋은 기업이기는 하나 실적 대비해서 오버시팅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올라간 기업들, 달리는 말을 타는 것보다는 밑에서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을 좀 선호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접근성이 좀 차이가 있었다는 부분들만 조금 더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비행, JYP 엔터, 덴티움 모두 이제 업종을 대표하는 주도주였고요. 수익률이 100% 이상 돌파를 했는데 주가 흐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사실 등락폭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화살표를 빨간색으로 쳤는데 부분들부터 주가가 강하게 올라갔어요. 보시면 굉장히 큰 폭으로 주가가 많이 올라왔었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무상증자하거나 주가가 올라갔을 그 당시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저는 실적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에는 에코프로 비행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굉장히 큰 폭의 상승하는 흥분이 보였고요. 최근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60일 이평선 지지받으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금 주가가 정고점 31만 5,500원 돌파하려고 했을 때는 올해 2, 3, 4분기 실적이 잘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전년동기 대비해서 연간으로 영업이익 순이익이 좋아진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정고점을 돌파하는 테스트 구간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JYP 엔터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방송일 이후부터는 주가가 계속적으로 정배율을 만들면서 단기 입영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 같이 얘기 드렸던 기업이 이제 YG 엔터인데요. YG 엔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일본기 호실적 발표하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따 또 같이 다룰 예정이니까 다시 한번 또 얘기를 드리겠고요. 결국에는 월등히 보여주는 실적이 있어야만이 차트는 정배율을 깨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우상향한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어닝 서프라이지를 이번 일본기에 기록을 하면서 갭 상승하고 하단에 보이신 것처럼 그동안 없었던 거래량이 실렸습니다. 이 뜻은 사실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래량에 생각이 들고 있고요. 물론 저 갭을 메꾸기 위해서 강하게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리들을 모아가는 전략들을 세워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사실 엔터 쪽은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지만 사실 한 20, 30% 정도는 피크아웃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하시면서 접근해야 될 섹터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률이 좋았던 기업은 2차전지에 에코브로비엠이 있었고요. 엔터 쪽에 JYP 엔터가 있었고요. 세 번째 기업은 덴티움입니다. 방송일 이후에 주가는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바닥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 계속적으로 저점을 높이는 바닥을 만들면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JYP도 마찬가지고요. 에코 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다가 61평선 지지받고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덴티움 같은 경우는 사실 임플란트 섹터에서의 대장기업은 오스템 임플란트였죠. 그런데 이제 자진 상장 폐지가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금들까지 덴티움을 좀 쏠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황금주도 좀 다루지는 못했지만 레이라는 기업도 주가 흐름이 좀 좋았고요. 플러스 알파라모 덴티스 그리고 이번에 일본계에 좋은 실적을 보여주면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어떤 트리거를 만들었던 디오까지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덴티움은 계속적으로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요. 제가 임플란트 산업에 대한 얘기를 드릴 때 이런 부분들을 얘기 드렸어요.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군이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드렸는데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 나라들이 고령화 시대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시대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사실 먹는 거에 있어서 어떤 자유로움 치아가 좀 부실해지고 치료를 받는다고 했을 때는 임플란트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구치가 빠지고 그 자리에 임플란트를 채워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급여 부분 처리가 돼서 나라에서 지원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아직 선진구 시장에서는 도입이 막 개화되기 시작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제가 임플란트 섹터, 2차전지 섹터를 비교하면서 얘기 드릴 때 완성차 시장에서 친환경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도 적다고 얘기 드렸죠. 결국에는 지금 초고령화 시대로 가는 과정에서 임플란트의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노이즈는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가격 고시 제도라든지 결국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성비가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제품들이기 때문에 절대 글로벌 기업들한테 경쟁력이 밀리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수출 데이터도 2분기에 계속적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꾸준히 관심 있게 봐야 될 산업군이고요. 그런 산업군에 다 있는 기업들이 바로 엔터라든지 K-POP에 대한 위상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중국 시장에서도 조금조금씩 영향력을 펴가고 있고요. 글로벌적으로 블랙핑크에 대한 아티스트들에 대한 영향력은 지대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나오고 있는 뉴 아티스트들도 지금 초동 판매량이 역대급 데이터를 경신하고 있다는 거였을 때는 K-POP 자체가 어떤 일시적인 부흥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그 영향력은 글로벌적으로 계속적으로 넓혀나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수익률 탑3 기업 리뷰를 좀 해봤고요. 그런 기업들을 좀 공부하실 수 있게 저는 채널에 좀 올려놓고 있습니다. 채널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방법 얘기 드리겠습니다. QR코드가 있습니다.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카메라 어플 갖다 대시면 바로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채널 추가가 되고요. 혹시 이제 QR코드가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은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보내주신 휴대폰 번호 회신이 갑니다. 문자 한번 들어가셔서 파란색 줄이 있습니다. 거기 클릭하시면 확인 버튼 누르면 동일하게 QR코드와 마찬가지로 채널 추가가 되니까요. 채널 추가는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중에 제가 좀 더 방송에서 못한 더 많은 좋은 기업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노란톡에서 알려드리고 있는데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푸시 알림 드리고 있으니까 꼭 채널 추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계속적으로 좀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수익률이 어떤 방송일 다음날 어떤 시초가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50% 넘게 올라간 기업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화신입니다. 자동차 부품이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이제 배터리 케이스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수주 이런 부분들까지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기업이었고요. 마찬가지 엔터 업종입니다. YG 엔터 이번에 1분기 호실적 발표하고 주가는 거의 10만원 가까이 올라갔으면서 제가 얘기 드렸을 당시 이제 방송일 이후에 주가는 계속적으로 내리막세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바닥을 만들었고요. 1분기에 어마어마한 실적을 거두면서 주가는 6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이제 전선입니다. 전선의 이제 LS라는 기업이고요. 전기차 부분에 대한 부분도 같이 모멘텀이 살아있는 기업입니다. 이제 LS그룹이 사실 뭐 전선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좀 특화가 되어 있고요. 굉장히 잘하고 있는 회사이기는 하지만 충전 쪽, 전기차 충전소 인플라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기대감이 같이 반영이 됐고요. 주가도 약 56%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인텔리안테크는 사실은 방송일 이후에 55% 정도 올라갔다가 주가가 지금 다시 내려왔습니다. 유상 중자가 좀 있었고요.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1분기에 좀 부진한 실적을 냈습니다. 2분기, 3분기에 다시 한번 고속 성장하는 실적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재차, 다시 한번 지나면 했었던 고점인 9만원 부분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기술 같은 경우는 사실 2차 전지 섹터에서 흑자 전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4분기 실적이 워낙 잘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2차 전지 섹터 붐 마지막 피날레 구간에서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방송일 당시보다는 주가가 55% 정도 좀 올랐고요. 재차 매수가 위에 있을 텐데 이제 방송일 다음에 편의가 위에는 위치해 있습니다. 결국엔 2, 3, 4분기의 실적들이 또다시 22년 연간 영업이익을 돌파해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TNL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창상치료제 관련된 기업이고요. 배합기술이 뛰어난 기술력이 있는 회사다 보니까 공급계약 공시를 하더라도 을을, 을이지만 슈퍼을처럼 유리한 계약을 맺었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언급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좀 주가 흐름들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신이고요. 화신 같은 경우에는 차트 흐름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중바닥을 만들고 주가는 계속적으로 우상화하고 있습니다. 아까 좀 JYP 엔터와 좀 비슷한 모습일 텐데 이번 주에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현대차, 기아의 어떤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사실 밀렸다. 작년 기준으로는 6%대까지 높아졌다가 4%까지 내려왔다라는 부분들인데 조금 더 면밀하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하이브리드 쪽은 도요타라는 기업이 잘하고 있는데 그 하이브리드에 대한 차량 판매량까지 같이 계산을 시키다 보니까 살짝 밀리는 모습처럼 보이고 있지만 실상 전기차는 잘 판매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미국 IRA 감축법에 의해서 보조금 혜택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못 받을 수 있는 우려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판가에서 어느 정도 내려간다라는지 결국 이 부분은 또다시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전기차라는 어떤 완성차 시장에서에 대한 점유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는 걸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이러한 노이즈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좀 얘기 드려보면 전체적으로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 8종목 중에 2차전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고요. LS까지 만약 2차전지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 상당 부분은 클 것 같고요. 그리고 엔터 쪽 그리고 실적이 계속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 소비재 쪽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 위주로 계속적으로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오늘 얘기 드리는 기업들은 대부분이 저점들에 비해서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만큼 반대로 빠르게 내려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달리는 말보다는 달린다고 하더라도 조정이 나올 때마다 계속적으로 모아가는 전략들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사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만큼 제가 방송인 이후부터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갔다라는 게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기업들 사실 제가 매주 두 종목씩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외에 좋은 기업들은 분명하게 했습니다. 제가 상장되어 있는 2,300여 개 회사 중에서도 실적이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회사는 분명 몇 개 되지 않는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 기업들 한 100개 정도 제가 포트에 구성을 하고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있는데 아무래도 방송 제약상 많이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채널 추가하시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채널 추가하는 방법 좀 얘기 좀 드릴게요. 다시 한번. 첫 번째는 이제 QR코드가 있습니다.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카메라 어플 실행해서 갖다 대시면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채널 추가가 되고요.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보내주신 휴대폰 번호로 문자보시니 갑니다. 문사함 들어가셔서 파란색 보이시는 줄이나 있을 텐데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실적은 너무 좋은데 기술적으로 바닷건에 있는 기업들 변동성 시장에서 그런 기업들이 하반경 시선이 튼튼해서 밑으로 내려갈 확률보다는 위로 올라갈 확률들이 높습니다. 그런 기업들 노란톡에서 자주자주 얘기 드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푸시 알림 드리면서 노란톡 들어오는 방법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꼭 채널 추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수익률이 50% 넘어가는 황금 주도주들 주가 흐름이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신은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이중바닥을 만들면서 계속 저점을 높였고요. 보시면 20일 이평선을 크게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올라간다는 거네요. 결국 실적 주도는 이렇게 탄탄하게 잘 올라가는 모습들을 자주자주 연출합니다. 결국에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잘 찾으셔야지 5% 뭐 그런 10% 수익률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목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 결국에는 실적이 꼭 뒷받침 돼야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YG 엔터도 제가 방송일 분명 좋은 기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4분기에 사실 실적이 크게 좋지는 않았었죠.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실망 매물이 추리되면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바닥을 내려왔고요. 작년 11월에 2만 39,450원 정도를 찍고 그 뒤로는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기평선까지는 제가 생각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반등입니다. 대략적으로 5만 5천원 정도까지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뒤로 주가가 9만 7천원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건 이번에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요. 플러스 알파로 YG 플러스 또한 좋은 주가 흐름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이라는 부분들은 결코 간과해서 주식을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적어도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실적이 이번 분기에 직전 분기나 또는 전년동기 대비해서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를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그리고 보시면 1분기 때 거래량 보시면 그동안 없었던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실렸습니다. 결국에는 거래량이라는 건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심도이자 척도고요. 그리고 주가와 거래량은 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결국에는 좋은 기업을 미리 사놓으시면 저희는 똑똑하게 먼저 사서 그렇죠? 다른 후발주들이 미리 거래량 심해서 올려줄 때 저희는 그럴 때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꼭 싸게 살려고 하는 노력들을 꼭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LS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일 이후에 조금 올라갔다가 추세를 계속적으로 내렸습니다. 내렸는데요. 61 입평선, 1년 입평선 지지를 좀 받았고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주가는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10만원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한번 최근 들어서 주가는 8만원 부근 위에서 지지를 받았고 다시 한번 캔들이 모든 입평선을 뚫어내면서 위로 올라왔습니다. 결국에는 1분기 실적이 잘 나와주었고요. 그리고 2, 3, 4분기 실적도 꾸준히 잘 나온다고 한다면 주가는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일 거고요. 지금 주가 레벨 자체도 현재 실적 대비해서는 저평가되어 있다고도 보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리안테크는 제 방송일 뒤부터는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랐고요. 여기 최근 들어서 갭이 굉장히 크게 하나 나왔습니다. 유상 증자 이슈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갭을 하락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를 들었던 당시보다 매수가 위에 있고요. 그리고 장기평선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갭 하락하면서 첫 번째 바닥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다시 한번 두 번째 바닥을 첫 번째 바닥보다 위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캔들이 장기평선을 돌파하고요. 단기평선이 다시 하면 중기평, 장기평선을 위로 돌파하는 골든크로스로 계속적으로 만들어준다고 했을 때는 주가는 올라갈 수 있겠죠.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1분기 실적 명확하게 부진했습니다. 저는 실적이 부진한 기업은 주가가 올라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만 그 주가 실적 부진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어지느냐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2, 3, 4분기에도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예상 컨센서스는 평균적으로 분기 70억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적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주가는 어떻게 보면 이전 저점보다 높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수도 분명 중요하고요. 물론 이제 레버리지나 인버스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해당사항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계좌의 자산을 증시시켜 주려고 한다면 결국 종목입니다. 저는 종목이라는 표현을 좀 싫어하고요. 그리고 저는 기업이라는 표현을 좀 자주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해당 기업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그 기업의 주주로서 그 회사가 보여줄 수 있는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잘 성장하는 기업들은 저는 항상 분기가 끝나면 2,300여 개 회사 다 찾아 봅니다. 그 중에서도 실적 좋은 기업들만 잘 좀 필터를 해놓고 있는데요. 그런 기업들 노란통이나 채널 들어오시면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채널 추가하는 방법 좀 얘기 좀 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입니다.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갖다 대시면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QR코드가 혹시 어려우시나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도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푸시 알림 드리고 있으니까 꼭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기술은 사실 시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방송에 해당 섹터와 종목을 가져올 때도 사실 어떤 시기적으로 부분들을 많이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말에 나가고 그 차주 정도부터는 이제 그 관심권에 두신 분들은 이제 관심 있게 보실 텐데 어떻게 보면 최대한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일지에 대한 판단도 많이 하는데요. 하나 기술은 그런 부분에 좀 정확히 좀 부합이 됐던 것 같고요. 올해 4월 19일날 어마어마한 시세가 났었는데 그때 거래량 터졌습니다. 지금 보시면 조금씩 조금씩 바닥 다지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2차전지 분위기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는데 결국 2, 3, 4분기 실적이 지난번 고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9만 1,400원 올라갈 수 있는 탄력성 결국 실적에 있다고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TNL은 꾸준히 계속 올라가는 기업입니다. 그때 제가 가져왔던 건 환율 효과 누릴 수 있는 기업, 소비재 기업으로 좀 얘기를 드렸고 창상치료제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좀 드렸고요. 기술력이 있는 슈퍼홀 같은 회사라고 얘기를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래량도 보시면 작년 대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2월 달부터는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점증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또 언제든지 다시 한번 지난 고점, 21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을 때입니다. 그때는 실적이 잘 나왔다는 건 폭발적으로 실적이 전염되기 위해서 성장했다는 거죠. 올해도 다시 한번 22년 대비 실적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감들로 주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 경신하기 위해서는 올해 연간 영업이익 잘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제가 주식 컨터에서는 펀더멘탈 기본적 분석에 대한 위주로 많이 얘기 드리고 있긴 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기술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위치에 있는 기업들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물론 주식이라는 건 100%가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실적이 좋은 기업들 위주로 투자를 하셔야만 리스크는 좀 최소화시킬 수 있고요. 그런 기업들은 언제든지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요. 호재뉴스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실적 기반에서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 한 번도 실적이라는 걸 빼놓고 얘기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실적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기업들, 실적 좋은 기업들, 또 실적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들 채널에 오시면 고급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제가 1강부터 지금까지 한 강의들 다 올려놨습니다.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의 듣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기술적 바닥에 있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 제가 자주 소개시켜드리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채널 추가하는 방법 설명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가 있고요.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하단에 보면 QR코드 갖다 대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은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란톡에 들어오면 좀 더 액티브하게 저랑 같이 좀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레티스 연습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노란톡 들어오는 방법도 채널 추가하는 분들한테만 푸시 알림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채널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MC가 다음 주면 진행이 됩니다. 그 뒤부터는 변동성이 커집니다. 실적 좋은 기업들 위주로 잘 찾아낼 수 있는 능력들, 공부들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주식컨터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